삼성 바이로직스 쇼크 이후 투자 심리 하락 우려가 적지 않은 바이오주에 대해 정부가 4년간 영업 손실을 보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두지 않는 특례 규정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계의 문제로 혼란에 빠진 업계에 당근책을 준 건데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최근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 벤처기업 셀리버리를 찾았습니다. 셀리버리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주관사인 DB금융투자가 가능성을 보고 직접 심사해 상장을 성공시킨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입니다. 최 위원장은 상장 주관사에 대한 칭찬과 함께 셀리버리와 같은 혁신기업들을 더 많이 찾아 키우는 것이 자본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국의 회계감독 강화 여파로 자산으로 처리해온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면서 재무제표 쇼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장 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유인책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가 내놓은 감독 지침에 따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수정해 당장 손실을 보더라도 상장 유지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지침에 따른 재무제표 제작성 과정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 유지 요건 특례를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4년 동안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장 제약 바이오주의 재무 리스크를 줄여주는 한편 금융투자업계에는 성장성 특례 상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숙제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쇼크에도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당근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제성장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정부로서도 바이오 산업이 가진 가능성을 놓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국내 신약 개발 성공률은 10%에 못 미치는 데다 평균 개발비도 15년간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이오 산업은 지난 5년 동안 13.6%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계약 규모만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른바 삼바 쇼크로 업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과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모험에 나서달라고 강조한 최 위원장의 당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